고고TV 친구들 구독버튼 눌러줘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고고고고 다이노 탐험대가 간다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렉츠 용감한 우리의 대장 토모 힘쎄고 똑똑한 불공룡 비킷 귀엽고 명란한 수영선수 날렵한 날개로 하늘 앞이 우리는 최고의 공룡 탐험대 고고고고 다이노 탐험대가 간다 고고고고 친구들 우린 최고의 한 팀 고고고고 다이노 공룡 탐험대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어? 아래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재밌게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